남자아이 아침 잠에서 깨다 아침에 남자아이가 잠에서 깨고 있다. 여자 이 닦다 여자가 이를 닦고 있다. 여자아이 얼굴 씻다 여자아이가 얼굴을 씻고 있다. 가족 아침 식사 먹다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다. 여자 물 마시다 여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여자 이를 닦고 있다. 여자 아침에 남자아이가 잠에서 깨고 있다. 여자 이를 닦고 있다. 여자 이를 닦고 있다. 여자아이가 얼굴을 씻고 있다. 여자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다. 여자 여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여자 여자 이를 닦고 있다. 여자 이를 닦고 있다.